북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추가 난개발 논란 연섭 보도하고 있습니다. 더 들여다봤더니 문제는 랜드마크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복합 환승센터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항망과 도심을 잇기 위해 짓는 교통 거점 시설인데 정작 들어서는 건 또 숙박 시설입니다. 보도에 이슬 기자입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 현장입니다. 북항 랜드마크 건물과 부산역 사이 2만 5천여 제곱미터 복합환승센터 건립 예정지입니다. 원도심과 철도 그리고 항만을 잇는 교통 요충지로서 거점 역할을 하게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들어서는 시설, 다름 아닌 유사 주거시설로 지적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비중도 66%로 2018년 교통영향평가 때 계획했던 17%에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객실 규모만 1천 개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난 개발을 우려해 사업자 측에 수차례 재검토를 요청했던 동구청. 이제는 행정소송이 부담돼 더는 건축허가를 미루기 힘든 상황입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복합환승센터가 숙박시설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지금이라도 공적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국제비즈니스 업무를 위한 상업업무지구도 이미 대부분 주거시설로 둔갑한 상황에서 랜드마크 건물의 복합환승센터마저 유사 주거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최대한 기능들을 지금 다시 살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생활용 숙박시설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공공적 의미가 당할 수 있는 높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기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상업업무지역에 입주하는 생활용 숙박시설은 현재 계획된 것만 2,200여 실, 여기에 복합환승센터 규모를 더하면 3,500여 실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